주스레전 208화의 타이틀은 별과 기름사 이번주 점프는 연말 합병호인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12월 31일이 되면 밤을 새워 점프를 읽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책을 손에 들면 그때야 새해가 온다는 실감이 납니다. 이번주 주스레전은 코멘트수, 검색수, 화제성이 폭발한 엄청난 1화였습니다. 먼저 진화나에서는 켄자크가 극소형 우즈마키를 발동, 스쿠모의 복부가 관통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끝이 났는데요. 그녀는 자신을 상대로 시간 벌이도 되지 않는 주령조수를 사용한 것이 중력술식의 인터벌을 메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즈마키의 기척을 숨기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쿠모는 반전술식 사용자이므로 시간만 있으면 회복할 수 있지만 켄자크는 회복할 틈을 주지 않고 바로 다음 공격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장면은 바뀌어 공성결계의 만든 바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스쿠모와 초소, 마스터가 된 텐겐이 너무 귀여웠는데 대화 내용은 참 슬퍼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스레전 7권에서 초소는 주령의 편이 되는 것을 선택했는데요.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이영의 육체를 가진 동생들을 인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태구상도는 인간과 주령의 합으로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한 것은 초소 뿐 에소우와 캐치즈는 인간보다 주령에 가깝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며 두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초소는 저주로서 살아가는 길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동생들은 서로 죽이는 싸움을 하게 되고 초소 본인도 시부야에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난 이타돌이 유지 시부야에서 대량 살인을 저지른 죄를 짊어지고 인간으로서 괴로워하는 또 한 명의 동생이 나타나는데요. 초소는 자신이 편한 길을 고른 탓에 유지를 혼자로 만들어버린 것과 아무 신념도 없이 사람을 죽인 것을 괴로워하며 그 벌로 유지와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해 켄자크와의 전투에서 목숨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켄자크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이것을 막은 것은 투쿠모였습니다. 최근의 주술회전에서 고전측 사람이 죽는 일이 없다 보니 잠시 잊고 있었는데 이 만화 원래 이런 만화였죠. 내쌍에서는 나나밍의 최후가 떠올랐다는 코멘트가 많이 보였는데요. 초소는 투쿠모가 목숨을 걸고 맡긴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어갈 정도의 강한 마음을 갖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인간으로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한편 이타돌이가 혼자가 되지 않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 같습니다. 초소에게 최후의 말을 남긴 투쿠모는 켄자크의 중력술식에 의해 상반신과 하반신이 두동강이 나고 이때 등장한 텐겐의 모습을 확인한 켄자크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합니다. 켄자크는 텐겐의 모습에서 스쿠나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둘의 공통점은 인간에서 벗어난 외형을 하고 있는 것 텐겐은 자신이 500살이라 이런 모습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500살쯤 텐겐에게 일어나는 일은 진화 인간이 아닌 더욱 고차원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텐겐의 진화와 스쿠나가 저주의 왕으로서 최강의 힘을 얻게 된 경위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죽은 줄 알았던 투쿠모가 켄자크의 발목을 잡고 갑자기 그는 엄청난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요. 여기서 그가 경계한 스쿠모의 확장 수식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 초고밀도가 되면 스쿠모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본바이에로 부여하는 진량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블랙홀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스쿠모의 능력은 별의 분노라는 수식명과 진량을 부여하는 능력 한 페이지에 4번이나 말할 정도로 켄자크의 중력술식을 신경 쓴 점 초소의 기술, 초신성까지 합쳐져 어디서 어떻게 봐도 우주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녀의 능력이 처음 밝혀졌을 때부터 블랙홀이란 단어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특급의 인정 조건은 단독으로 국가 전복이 가능할 것 블랙홀이라면 국가 전복이 아니라 지구가 소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림없는 특급이지만 단지 예상을 빗나간 것은 자폭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통상의 수식과는 레벨이 다른 출력이 필요하므로 목숨을 건 속박으로 한계까지 성능을 끌어올린 기술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를 길동무로 삼으려고 한 스쿠모의 계획은 빗나가 블랙홀이 사라진 후 무너진 잔해에서 켄자크가 빠져나옵니다. 블랙홀을 상쇄시킨 그의 수식은 안티그래비티 시스템 이것은 이타돌이 모친 이타돌이 카오리에게 새겨져 있던 수식으로 그가 지금까지 사용한 중력을 발생시키는 수식은 이 안티그래비티 시스템의 수식 반전이었습니다. 수식 반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이것은 반전 수식으로 생겨난 플러스 에너지를 자신의 수식에 흘려넣는 것으로 효과를 반전시키는 것 고조사토르의 수식을 예로 들면 무화한 주술의 기본은 멈추는 힘 그리고 마이너스 에너지를 더해 부의 힘을 강화하면 수식 순전 아우가 되며 이것은 수속하는 힘으로 대상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반전 수식으로 생겨난 플러스 에너지를 무화한 수식에 흘려넣으면 수식 반전 악화가 되며 이것은 수속을 반전시켜 발산하는 힘 즉 끌어당기는 것에 반대인 튕겨내는 힘입니다. 안티 그래비티 시스템은 말 그대로 중력을 무효화하거나 조정하는 능력으로 보이고 낮은 출력과 발동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순전으로는 그렇게까지 강한 수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전 수식 사용자인 켄자크는 플러스 에너지를 흘려넣는 것으로 수식을 반전시켜 중력을 발생시키는 강력한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정도의 중력을 보통의 수식으로 상쇄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불가능할 텐데요. 공식 펜북에 따르면 육체는 일종의 영역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즉 켄자크는 자기 육체를 영역으로 삼아 영역 내에서 주어지는 버프로 안티 그래비티 시스템의 수식 효과를 끌어올려 블랙홀을 상쇄할 정도의 반중력을 발생시켜 대처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본래 전 세계를 끌어들일 정도의 위력을 가진 블랙홀을 텐겐의 결계와 투코모의 의지로 출력을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고조 사토루가 혼자 있을 때 가장 힘을 발휘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도시가 날아가든 사람이 죽든 상관없이 출력을 높였다면 이길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텐겐과 투코모에게 그런 선택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를 희생시킨 투코모는 사라지고 텐겐도 힘이 다해 풍성궁 대목, 뿌리 부근에 웅크리고 있는 텐겐이 켄자크의 손에 떨어지며 208화는 종료됩니다. 초소에게 살라고 말하는 투코모가 너무 멋있어서 그녀의 죽음은 정말 아쉬웠는데 내 쌍에서는 투코모가 아직 죽지 않았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후에 정보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블랙홀의 효과는 이게 다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물체의 시점에서는 시공간의 흐름이 정상이지만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블랙홀 근처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여행을 한 사람의 감각으로는 하루가 지났어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면 몇 년이 흐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켄자크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실제로 바깥에서는 며칠이 지났다면 텐겐은 동시에 여러 장소에 현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고전 측과 연락을 취해 텐겐 흡수에 대비해 대책을 세울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편 주술의 전 17권에서 텐겐은 켄자크를 그 아이라고 친근하게 불렀고 둘 다 토클래스의 결계술사 거기다 서로의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요. 텐겐은 이미 나라 시대에 존재했고 켄자크는 해안 시대에 확실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나이차가 있다고 생각해 저는 텐겐과 켄자크가 사제 관계라고 추측했습니다만 두 사람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어쩌면 고조와 게토처럼 원래는 친우였지만 어떤 사건으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편 이타돌이 모친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나왔는데요. 주술의 전 17권에서 이타돌이 와스케상의 발언으로는 유지의 엄마가 카오리 본인인지 아니면 카오리 사망 후 나타난 새로운 인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엄마와 카오리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켄자크가 카오리의 술식을 목적으로 몸을 탈취했다면 굳이 출산할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원래 스쿠나의 그릇을 만들 계획으로 접근한 건지 술식을 노리고 몸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건지는 모르지만 출산에 감행한 것은 이타돌이 진과 카오리가 스쿠나의 그릇을 만드는 데 필요한 뭔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화는 사멸해유 평정의 희망의 빛이라는 예고가 있었는데요. 사멸해유는 아메리카 군대가 콜로니에 들어오고 주술사 사냥이 시작된 상황이었는데 오랜만에 고전 학생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